에겐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 딜교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안들죠? 호시 하나 먹으면 돼 으어 위험했다 이거 와 여기서 죽었으면 난리 났다 오 잭스 형 무섭게 하잖아 죽었나? 응 까비 어 이거 내꺼 잘못 처리 형 그 미니언 많이 아파 미니언 많이 아파요 형님 빨리 직가세요 좋은말로 할 때 이거 잭스 킬각이에요 느낌 왔어요 지금 잭스 킬각이라고 내 몸이 말해주고 있어 잭스 안 들어오네 나이 에이스 그부 그부 궁극기는 없거든 이는 거 같은데 이거 잡았죠 잡아줘 큐 보여줘 형 형 툭포 하나 한번 날려 아 까비 안녕하세요 아 아깝다 뭐야 이거 왜 들어와 바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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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야 죽은 것 같은데 너 나 와드 죽인 했어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어 근데 르블랑 좀 아프긴 하다 내가 더 아프네요 아 이거 근데 비사지 안 나와서 레오나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고맙다 레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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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 이거 cc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따라가자 정직하게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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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 빠진다 너를 위한 템을 가야겠다 안되겠다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칼리스타 보여주던가 칼리스타 오케이 아 여기였어 아 근데 궁극도 좀 아깝긴 하다 나미를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? 나미가 계속 아 근데 니달리 없어서 어 전멸 섰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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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 어지간히 느려야지 시간 모렐로 있네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죽었다 근데 이거 18초라 이거 못 죽일텐데 어 streaming 제가 필요한 아시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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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지 시작!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잊지 않게 우리의 삶을 잊지 않게 이 삶을 잊지 않게 이 삶을 잊지 않게